큐리오 메스메스 안녕하세요. 큐리오 메스메스 친구들 내가 튼튼, 탄탄한, 내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요? 주택에서 사는 친구, 아파트에 사는 친구 있지요? 선생님이 사는 마을에는요. 공룡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보고 싶죠? 그 아파트는 바로바로 큐리오 아파트예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큰 공룡도 살고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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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공룡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멋진 아파트에 다른 공룡들도 이사를 온대요. 어떤 공룡이 이사를 오나 볼까요? 쿵쿵쿵쿵쿵 소리가 큰데요? 어떤 공룡인가요? 어허허 안녕하세요. 큐리오 메스메스 친구들 우와, 티라노사우르스예요. 저, 너의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나는 제일 위에 오른쪽에서 네 번째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 제일 위층 오른쪽에서 네 번째 집이래요. 우리 친구들 찾아볼까요? 같이? 자, 제일 위니까 올라가야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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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오른쪽에서 네 번째니까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으로 하자. 찌찌찌찌찌찌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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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른쪽 왔어요.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높은 층에서 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친구들 도와줘서 감사해요 선생님 티라노사우루스라 조금 무서웠는데 친구들 괜찮았어요? 저거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에는 누가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누구지? 아줌마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키리오메스메스 친구들 나의 집은 어디일까요? 나는 아래에서 두 번째 그리고 왼쪽에서 다섯 번째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다섯 번째 집으로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갑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용차용차 올라가서 왼쪽에서 다섯 번째니까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테고사우루스 자 제가 좀 지나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브라키오사루스마도 이사를 왔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와 브라키오사루스 아주머니가 이웃들에게 과일을 선물하고 싶대요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도와주러 가볼까요? 자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 우리가 어떤 걸 선물해 줄까요? 음음 나는 음 가장 아래에 살고 있으며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친구에게 수박을 선물하고 싶어요 음 아저씨는 맛있는 수박을 선물하고 싶대요 가장 아래에 살고 있으며 아래는 여기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공룡을 찾으러 가볼까요? 지지지지지지 가장 아래에 오른쪽이니까 두 번째 하나 둘 이 노란색 공룡 친구에게 수박을 선물했어요 자 브라키오사루스 아줌마 어떤 공룡에게 선물을 달러 줄까요? 음 저는요 음 두 번째 줄에 살고 있으며 왼쪽에서 두 번째인 공룡에게 키위를 선물할 거예요 브라케오사루스 아줌마는 맛있는 키위를 선물한대요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줄이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하나, 둘, 두 번째인 공룡에게 맛있는 키위를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공간놀이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도 맛있는 과일 먹으러 갈까요? 우리 친구들 과일 많이 많이 먹고 이렇게 공간놀이 한 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씩씩하게 다시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